혜연이 복합비의 21 네 거의 다 끝이 납니다 이제 혜화 파트 곧 시작할 거에요 진짜 영어 시작할 거야 이제 자 그래서 이 친구 내는 소리는 cry 그래서 소리 하나씩 합쳐서 cry 씨는 중에서 크 됐고 와이는 그렇죠 이 짤막 중에서 뭐됐다 i 됐죠 그래서 다 합쳐서 cry 뜻이 뭔거 같아요 cry 울다 오 그렇지 울다야 오케이 그래서 울다 cry 쓰기 c or y 그렇죠 y가 무슨 소리 낼 수 있다 i i 소리 낼 수 있다는 게 이번 책의 중요한 내용이야 오케이 계속해서 소리 파이 파이 하나씩 f i i 합쳐서 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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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소리 sky 하나씩 i 합쳐서 s는 z 중에서 k는 항상 크고 y는 뭐라고요 i이 잘못 이번 책에서는 y가 i 소리나는 애들을 모아놨습니다 스카이 뜻은 하늘 스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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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소리 라이트 라이트 하나씩 o o i i 얘들은 소리가 안 나고 있죠 눈치 못했어요 어 이 gh 소리 안 난다는거 눈치챘어 못챘어 못챘어요 어허이 t는 t 그래서 값쳐서 라이트 자 이번에는 i g h 가 무슨 소리낸다 i i 소리낸다는 거야 i e 도 i 소리낼 수 있고 y 도 i 소리낼 수 있고 i g h 도 i 소리낼 수 있어 네 ok 원래 g h 는 그 이런 소리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그 소리도 힘이 약하고 흐 소리도 힘이 약해서 아예 소리가 안 나기로 한 거야 라이트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어서 그냥 뭐라고 한다 라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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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빛 불빛이죠 전등 전등 불빛 라이트 라이트 쓰기 l i g h t 그렇죠 소리 라이트 ok 그래서 소리 타이트 타이트 하나씩 t i i 소리 t 합쳐서 타이트 타이트 그렇습니까 타이트 그래서 타이트 뜻은 꽉 끼는 꽉 끼는 꽉 조이는 타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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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기 t i g h t 그렇지 소리 타이트 타이트 계속해서 소리 타이트 타이트 그렇지 소리 하나씩 t i i 소리 안 나고 합쳐서 타이트 타이트 뜻은 타이트 거짓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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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뜻도 있고 또 특이하게 눕다란 뜻도 있어 뭐하니? 다 했어? 예 누구도 다 했어 단어 뜻도 다 알아? 어? 거짓말 맨날 뭐 아래 거짓말 lie lie 하나씩 l r e 그렇지 소리 lie lie 오케이 그다음에 잠시만요 소리 night night 하나씩 n n i i t 합쳐서 night night 그래서 뜻은 밤 밤 밤이죠 밤이죠 그래서 밤 night 쓰기 n i g h t 소리 night night 오케이 그다음에 소리 fly fly 하나씩 e e i i 합쳐서 fly fly 뜻은 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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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ly fly 쓰기 f l y 그렇지 소리 fly 오케이 그다음에 쓰기쓰기신거 tie light light fly sky fly night tight 오늘도 퍼펙트 한번도 퍼펙트를 놓친적이 없는데 오케이 그리고 갑니다 음 너무 와보세요 제 단어까지도 해요 네 꽃이 비가 다해 다해 있는거 맞아 네 음 빨간채 구독된다 앉아 예 너의 얼굴과 머리 몸 없어 황 블랙 중지 일시정지 캡처 냠냠 냠냠 셋 배 reb 힘든냠